네 안녕하십니까 심동고자유예곡TV 팬열버전과 글로벌 디펜스 및 팬열버전과 심동고제독의 실제 이야기 또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걸렸어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멍텅구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욕을 먹었다고 했어요? 김정은이한테요. 아 그게 지금 북한이 평양방송에서 어제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완전히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 남조선 당국은 북한식 표현에 의한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동창리에서 왜 7일에 이어서 13일 중단시험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5일에 처하대는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날 조용히 있었어요. NSC 회의도 소집 안 하고 대통령도 아무 말도 없고 그런데 북한에서 평양방송으로 때려버린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 등으로 칭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구걸하는 멍텅구리짐만 일 삼고 있다.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대통령이 망신이 나면 사실 국민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국가 지도에 대한 자부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완전히 국민 자부심으로 바닥에 쳐박는 거예요. 대통령이 욕을 먹으니까 멍텅구리가 뭐예요? 평화를 구걸한다 이게.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 말이 없어요. 그게 비굴한 침묵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남조선 당국이 외세의 빌부터 관계 개선과 또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 평화를 구걸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열을 올렸지만 실제로 북남 관계와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된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됐다. 그런데 이게 왜 웃기는 얘기냐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언제냐면 지난 11월 11일 한 달 전에요. 임기 전반기가 넘어가면서 수석 보좌관 회의 때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괴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자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일주일 약 후에 국민과의 대화를 했잖아요. 기자 쇼를. 이때 제임중 기자들이 물으니까 가장 잘한 것이 남북관계다. 굉장히 자기가 보람을 느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뭐라고 하냐면 정세가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된 것이 아니냐 더욱 악화됐다. 니 때문에. 문재인 능성굴이 당신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김정은을 찬양하고 믿고 말이야 괜찮은 놈이라고 그렇게 죽기 쉬우고 2년 내내 국민들한테 평화가 다 온 것이냐고 전쟁이 있거나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상대방한테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완전히 업어치기 당한 겁니다.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딘 말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굴한 거죠.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가 1년 내에 완료된다. 평화가 다 왔다. 그다음에 남북 평화를 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이 그냥 김치국을 마셨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잔뜩 부품을 낳고 그거를 통해서 지지율도 굉장히 끌어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거짓말인 거야. 완전히 사달이 난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도 좀 조용히 있으면 계속 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거든요. 문재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에도 핑계를 못 대고 미국도 핑계도 못 대고 미국도 지금 완전히 거짓말쟁이 정권으로 그게 낙인찍였다고 그러더군요. 낙인찍였군요. 그러니까 믿지를 안 대요. 그러니까 북한 미국 양쪽에서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네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워낙 그동안 한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하다가 현재까지 왔는데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거짓말 하나 했을 때 정직하게 사실은 그때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렇게 사실은 속였다. 그래서 딱 정리가 되고 말이죠. 정직하게 다시 정도로 정책을 펼 수 있는데 거짓말 한 걸 또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또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년 내내 거짓말로 정권이 유지하다 보니까요. 수습이 안 되는 거야. 무엇에서부터 거짓말이 출발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들도 이걸 헷갈려서 못 해요. 그게 속수무책이야. 그러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수습이 안 되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그동안 전부 우리가 거짓말 했다. 국민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할 국민이 누가 있어요 지금. 2년 내내 그렇게 국민들 피곤하게 나라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외교대로 말이죠. 모든 분야가 그냥 내려앉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본인이 미안하다. 그냥 말해서 죄송합니다. 누가 유혹을 해 줍니까. 그동안 피해를 우리가 다 입어 버렸네. 용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100배가 넘는다. 10배에 얘기했다면 무슨 10배인지 100배가 넘는대요. 맹악하게 드러난 사실만 해도 근데 야당이 약하니까 특히 제일 야당이 저거 가지고는 탄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배신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2명이 소위 배신을 때려가지고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는 바람에 탄핵이 각일된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에 그런 사람이 배신자가 나와가지고 하면 가능해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탄핵이 국회에서 법 절차를 따졌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금 무슨 배분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탄핵 사유는 넘치는데도 탄핵을 못 씻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 계속하는 건 무슨 공수처법이지 연동행 비례대표지 이거 패스테레오 국회에서 오늘 강행 처리하려고 그러다가 국회까지 자유시민들이 막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뭐 아들한테 국회의원 자리까지 세서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뭐 보도가 많이 되더군요. 근데 오늘은 상전 안 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정부의 정부 여당에게 문재인 정권의 불리한 이게 검찰의 수사라든가 이런 걸 정부 공수처로 빼들리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범여건 있잖아요. 뭐 정의당을 포함해서 이걸 다 합치면 가방서가 넘어서 전국을 주도하기 위해서 연동행 비례대표지를 그렇게 고집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유의 민주주의의 기본 법치 기본 정신 기본 가치를 무너뜨리니까 아주 한심한 심각한 의식이라니까요. 왜 뭐 자기들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한 것은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과반을 잃으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고 다시 정권이 교체돼서 그 대한세력이 또 통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과반을 잃더라도 정권의 주도권을 범여건 있잖아요. 윤동행 비례대표지 아니라 비례대표가 그거를 군소 야당 정당에 표를 몰아줘가지고 거기서 의석을 늘려서 갑안을 합쳐서 넘겨서 전국을 주도하겠다. 이 계산이 모의인데 아주 꼼수죠. 그리고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세계 유도상 그런 무리한 것을 지금 또 부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택도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거 정신 차렸어요. 빨리 실축구하고 저같으면 하얗퍼리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비참하게 끝난다니까요. 나는 저쪽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 김동길 박사 이잖아요. 가로켰고 동의하는 분인데 우리나라의 가장 지선을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취임 일상으로 그랬어요. 제발 노무현처럼 자살하지 말라. 나 그게 현실이 될 것 겁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때 북한에 자기 나이도 속여가지고 북한에 이모 만나러 문재인 대통령 간 거 아닙니까. 비서관일 때 청와대 비서관일 때 그러니까 북한에 올라가면 갔다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성접대 받고 사진 찍고 한다고 하면 약점이 잡혔으니까요. 이런 거 아닌가 아니요. 워낙 거짓말을 정말 입에 달고 김정은이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미국 백악관 안 보고 보자 존 볼턴 그런 이야기를 표현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입술을 떼는 순간 거짓말 시작이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시세대를 하는 거 보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게 사실 습관이에요. 이게 어릴 때부터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해 가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여 괜찮네. 괜찮나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인격이 형성돼 버려요. 거짓말하고 아주 위선적인 인격이 형성되는데 어릴 때 반대로 거짓말을 하는데 저한테 혼이 났다 이거야. 그러면 절대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게 두루워서라도 거짓말로 인한 자기가 그 피해가 두루워서라도 거짓말을 못 해요.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되면 또 습관이 정직하게 돼 있어요. 인격 형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 하여튼 조국 조국 조국도 그렇고 뭐 하여튼 지금 이쪽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윤리 개념 도덕 개념 이런 거는 전혀 없는가 그러니까 뭐 뇌물 뭐 유재순과 그 사람은 뭐 뇌물 이것저것 진짜 지저분하게 말받아 먹었잖아요. 그 무슨 무슨 부산 경제 부시장 하면서 자기가 보내는 거로 해서 업체 업자한테 시켜 가지고 명절 선물 보내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저 아주 그 저 뇌물을 쓴 객도 지저분하게 지저분하게 지저분한 거죠. 그 양아치 짓을 한 거죠. 양아치 이 양아치 같은 놈들이 정권의 실세 노릇을 하고 그 유재수가 저 노무현 대통령 때 수행비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 수행비서 그러니까 제가 저 현역대 대입대 태군참모총장 수행 부관을 한 적이 있어요. 1년 내내 그냥 공간 있으면 공간에 있고 뭐 심무시험 24시간 365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죠. 군은 그 당시에 그런 경호 문제까지 있어가지고 24시간 365일 그냥 항상 같이 있는 개님인데 속속도로 알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구린내 나는 시설 아무런 재의식도 없이 하고 지금도 뻔뻔하게 저렇게 지금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람은 그 정권에서 승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남 등치고 말이죠. 속이고 사기치고 말이죠. 갑질 노릇하고 이것이 완전히 그 저 습관에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국 사태로 봐서 그걸 알지. 조국 그거 얼마나 뻔뻔해요. 나쁜 짓은 다 해놨고 말이에요. 가족들까지. 또 서울법대의 로스쿨 강의 개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부끄러워서라도 어떻게 다시 교수 나가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음두를 냅니까? 못 내죠. 그것도 그렇지만 서울대에서 조국을 자기 복귀 신청서 낸다고 받아주는 서울대는 뭡니까? 내가 그래서 서울대 지난주에 제가 서울대 최고경정대학 야간에 6개월 다니는 가정이 있어요. 최고경정자 가정이라고 해서 주로 CEO들이 대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와서 한 우리가 다 75명이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도 정기적인 모임이 있거든요. 이제 말해보는데 그게 서울대 최고경정자 가정 주임교수를 했던 분이 우리가 명예회원으로 같이 하고 싶은데 그걸 질문했어요. 아니 서울대 교수들은 말이야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수사를 받고 있고 피의자로 지금 수사 중에 있고 부인은 구속되어 있고 말이죠. 이런 엉망진창인 사람을 어떻게 서울대 교수로 그렇게 분분히 재임용을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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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교수도 그 층이 많대요. 인원도 많고 또 이게 학부마다 이게 경영대하고 법대하고 분위기가 좀 틀리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불편한 이야기고 자꾸 묻기도 그래가지고 아예예 뭐 그중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이래되면 서울대 출신들이 제일 앞장서가지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귀감이 돼야 되는데 나라 말아먹고 거짓말하고 지금 뭐야 뭡니까 또 저기 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서울대 정치매교학과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북한에 가서 고개 숙이고 줄 설고 그러면은 서울대가 이제 효용을 생명력을 다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서울대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론까지 있죠. 생일이 지금 불행스러운 일인데 오죽하면 이제 국민들이 답답하니까 서울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출신들 서울대 지금 교수들 그다음에 지휘부권 총장을 비롯해 이 사람들이 적당히 향하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지금 국민들 민심이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요. 아니요. 적당히 향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교육 교육자도 아니고 철학 교육 철학자도 아니고 그냥 월급적인 기생충 밖에 안 된다. 자기들 월급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거를 그냥 또 받아 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게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자기 밥값 못 하면은 아니 진짜 적금 막히면 서울대문제 없어야 돼요. 서울대문제. 그리고 지금 지난 11일 미국 워싱털타임스가 보도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우연히 이거 보고 어? 이분한테 제가 추정되는 분이 있어요. 고위 탈북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안을 보냈다. 그런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고위 탈북자가 누구냐는 건 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추정큰데 제가 제 신동부 제도 실전 필승 리더십 책 있잖아요. 제가 이걸 이분을 하면 몇 분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선물한 적이 있다니까? 저 책 있잖아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하고 너무 유사한 게 많아. 그래서 제가 시종일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북한의 비책이 있다. 내한테.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런 거는 피해가 없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내가 사실투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트루스 프로젝션이라는 그걸 가지고 2년 전에 SNU 트루스 포럼이 서울대 김웅 대표 라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강의 한 게 유튜브에 그 부분들에 올렸더군요. 올렸는데 무려 55만 명이 봤어요. 저의 그거를 많이 봤어요. 그 방송을. 근데 그 방송 제목이 그때 강의 제목이 그 트루스 프로젝션이에요. 사실투사. 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그 그 비슷한 내용을 여기 수산에 써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그 내용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엘리트를 대상으로 김정은 축출을 위한 심리전을 펴는 것이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가질 것이다. 평양과 대도시 군에 김정은의 실체를 알리는 심리전 정보가 쏟아지면 핵에 집착하는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지금 효과적인 심리적 작전을 개시해야 북한의 장군들이 위기 때 김정은의 공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 제가 이라크 전 사례를 들면서 얘기했거든요. 이라크 전 사례를 했을 때 이미 심리전으로 무비카가 돼가지고 후세인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정황이 별로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줬는데 그런데 이분이 제 의견에 동감을 했더니 원래 고위생활이 그건 확실치 않은데 굉장히 다행히 생각해 이건 고위 탈북자잖아요. 북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분이 저하고 상황이 거의 일치예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 문제 해결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탈북자대 박상학 대표 이런 분들이 연풍수 날리는 거 있잖아요. 절대 그걸 도와주지는 말지언정 경찰 등을 동원해가지고 방해하지 마십시오. 못 도와줄만으로 방해하지 말라. 그분들이 자기 돈으로 후원 받아서 하는 것을 정부가 방해하지 마. 그 이상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35 스텔스기를 샀으니까 스텔스기 밑에 폭탄 무장창 있지 않습니까? 네. 폭탄실러 거기에다가 전단지 왕창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되죠. 평양 하늘에다 뿌려보는 데 방금이 나가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단지에서 그냥 어렵게 숨어가면서 말이죠. 풍선에 전남 매달아가지고 그 뭐 1달러 집회도 있고 말이죠. USB도 있고 해가지고 이래 보내는데 그 얼마나 어려워 계산해가지고 바람바람받아야죠. 고려하는데 또 경찰인들이 그거 들키면 그거 못하게 하니까 산에 새벽에 피해가면서 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 진짜 이거 하면요. 정부 의지가 있으면요. 무좀며 수단이 있어요. 전반의 대구경포에다가 장군포에다가 쏘아서 때리는 방법도 있고 비행기에서 싣고 가서 낙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근데 또 배에서 다는 거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바람방향이 여름에는 동남북에서 겨울에는 북서풍부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해쪽으로 쭉 올라서 공해로 북한하고 중국 사이 그 계획 있잖아요. 공해 그쪽을 가지고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배에서 터뜨리면 또 북한대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정부의 방해 때문에 못하는 거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큰소리 치고 북한을 김정은을 좋게 하고 믿고 말이죠. 그걸 비위 맞추려고 했는데 완전히 김정은 한테도 치고 못 봤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치고 완전히 부투명인간처럼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한마디로 신뢰를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치고 못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북한 김정은 집단으로부터 겁먹은 게 삶은 쏘대가리 코케인 송아지 그저께는 멍텅그리 그걸 병하고 이따의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았냐 이거 완전히 병신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실직구하고 완전히 유턴해야 된다. 유턴해야 된다는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정책이 잘못됐으면 완전히 유턴해야 되고 특히 대북정책은 현재까지 한국의 실패로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완전히 바꿔야 된다. 남북군사업이 폐기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조치는 북한의 장기필수로 말이죠 경제지원을 해주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김정은이가 그 우상화된 거짓 가짜리더십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발가벗게 풀어야 돼요. 국민들한테 북한 주민들한테 발가벗게 가지고 김정은이의 실체를 내쉬으면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돌아선단 말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각성할 수 있도록 대북 정보심리전 정확하게는 information 정보잡전을 펼쳐야 된다. 그 배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우리가 서로 총을 쏘고 풀을 쏘는 건 아니잖아요. 피해가 없단 말이에요. 소프트킬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승작전이거든요. 위험 부담이 별로 없어. 하지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비핵화까지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고위 탈북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언을 보내면서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쩌보니까 내가 주장한 걸 어떻게 닮은 거예요. 그래서 소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말씀해 주신 신동구 자유애국TV 구속 신청 눌러주시고 광고 끝까지 와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신동구 제독의 필승 리더십 출판사에서 재고가 창고에 있는데 저보고 인수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공짜로 가져가는 그런 건 아니고요. 돈 주고 들고 가는 거죠. 그렇죠. 미안하기도 하고 지책이 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묘이 이제 거의 마지막 마카지로 다가가는 달려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우리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버티면 원래 이게 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고 오래 버티는 놈이 센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 책을 말씀 놓은 게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면 3부로 되어 있어요. 일부는 리더십 원칙이 들어 있고요. 제가 실제 경험하면서 정립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바탕이 되어 있죠. 2부는 실제 사례가 들어 있고요. 3부에 아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북한 비핵화 대책 이런 거 있잖아요. 3부에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고위 탈북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내서 이런 방법을 알려준 게 3부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꼭 읽어보시면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제동님께서 미국의 워 대학 워 칼리지 워 칼리지 전쟁 대학 나오셨고 CIA 국무부 직원분들 동기분들이 많이 계신 거 안 계십니까? 아무튼 아무튼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마지막까지 원래 해군에 그런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5분의 승리가 달렸다. 숨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최후의 5분의 승리는 달렸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해군군인가요? 하여튼 군가 군가 해군인가 그리고 그제 미국 200회짜라고 그러다 연례 그 아미네이비 육군 해군 사실은 상한학교끼리 미식축구 그러니까 풋볼 경기를 하거든요 그저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임석했다고 하면요. 와 거기 뭐 대통령이 임석하는데 그게 왜냐면 제가 2000년에 미국 국방대학 다닐 때 국가전쟁대학 다닐 때 거기에 아나폴리스 미 해군사 한 학교 홈스타디움에서 미국사하고 경기를 했어요. 그래 집사람하고 가서 구경을 한 적이 있거든 그게 향이 나는데 이번에 엄청 뉴스나 이런 데 보도가 많이 됐더군요. 국가가 홈페이지 뭐 근데 미 회사가 아나폴리스라고 그러거든요. 미 회사가 위치한 데가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였어요. 그래서 아나폴리스 아나폴리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미국사는 웨스트포인트 뉴욕주 웨스트포인트라는 지역에 미 육사가 있거든요. 웨스트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회사가 31 대 7로 이겼더라고요. 엄청나게 차가 크게 이겼어요. 그래서 또 유니폼이 아니 네이비블루에 금색 금색 투구도 금색이고 바지는 금색이고 중간중에는 라인은 네이비블루에 금색인데 아주 선수들 복장도 멋있대요. 그런데 육군은 육군대로 육사 고요에 그 회색톤에 그 유니폼이 있더라고요. 그게 각군의 특질이 보여요. 그런데 미국은 회사 95가 항상 고정적으로 고 네이비 빛담이에요. 그러니까 육군을 물리치자 해군전진 이런 뜻인데 나쁘게 하면 막 타군을 욕하는 것 같지만 미국은 군간에 아주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에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사는 회사도 욕하고 그런데 건전하게 서로 비판하면서 경쟁심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국민 지지를 받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럽더라고요. 대통령이 직접 경기를 참관하고 애국가부도 쭉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옛날에 삼군사는 체육도 있었거든요. 표지됐어요. 그런 걸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하여튼 최후의 5분에 우리 승리가 달렸으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싸우면서 가보시죠. 엥커스웨이가 좋아해요. 우리 회사가 여기 있을 때 굉장히 주로 모르는 게 엥커스웨이라는 구단이에요. 안쪽도 올려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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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미 두 손 들고 안무할 때까지 최후의 복붕이나 은하니 싸워라 한 입에 진원한 놈 비가 끓는 분노도 사나이 가슴속에 새기고 새겨라 우리가 물러나면 모든 것 빼앗아 최후의 복붕에 영광 날렸다 정국이 두 손 들고 안무할 때까지